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이시카와에서 8시 4분에 오전 8 4분에 2008에 지진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에 입힌 10km 였구요 주부지방에서 또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진이 지금 보시면은 호카이도의 서쪽 방향 여기가 루모이입니다 루모이에서 난 건데요 여기가 루모이고요 루모이의 서쪽 방향 호카이도의 서쪽 방향은 과거에 아키타도 그랬지만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강태할 수 있습니다 지진의 해일이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과거에 피해가 좀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쪽에요 소라츠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히타카 우라카와 도카치 쿠시로 네모로 계속 여기서 지금 지진이 벌써 루모이에서 벌써 최근에 두번이죠 소라치 그리고 그 쿠시로도 어제 지진하고 계속 지금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역시 같은 얘기지만 여기 도마리 원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후쿠시마에서 그 어제하고 그제 이 6월 6일하고 7일날 계속 지금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또 지역을 쳤죠 간또가 그 바로 그 결국에는 바로 이 미남이 도구이기 때문에 이 간또인 지화연을 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도쿄가 위험하다는 얘기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호주산하고요 굉장히 좀 호카이도를 쳤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쿠릴렬도와 캄차카 알류산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지진이 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여기 더 신경써 받을 것은 지금 도쿄 수도지카 지진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진이 제가 최근에 지진 말씀드리면 과거의 100년 50년 10년 주기였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 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대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마모토 구마모토에서 쭉 또 주부지방 쳐가지고 도쿄을 치죠 다시 또 구마모토 또 도쿄을 칩니다 다시 또 구마모토가 미야기한 다시 또 대만에서 또 치고 올라와요 대만의 뭐 저기 뭐 어디죠 뭐 화렌 이란 그 다음에 저기 재팬의 그 연합군이 그 다음에 이따만 나아지에서 또 치고 올라와서 또 저기 어디죠 도쿄라에서 스와노 세지마 화산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쿠라지마 큐슈 한번 치고서 폭발하고서 다시 또 구마모토 구마모토에서 또 도쿄을 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후지산 온타케 화산이라든지 저기 사쿠라지마 스와노 세지마 그 다음에 어디죠 아수 얼마나 영향을 지금 주고 있겠어요 정말 일본은 현재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무슨 거창하게 지금 뭐 슈퍼 난카이 도나카이 도카이 무슨 사가미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당장 급한 게 지금 도쿄 수도 직화 지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